라디오 항상 신선한 방송 재밌네요 정말 팬이에요 구미대 유교과 파이팅 1025님 박세희씨는요 려오빠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너무 좋네요 맛있는거 좀 많이 드시구요 보살이 쪽 빠졌구만 요즘 그래요 제발 보살이 좀 빠졌죠 여러분 가서 밥 먹어야지 건 순간에 그렇게 웃어줘 노래 쭉 나가고 있죠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일을 약속드리죠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눕시다 여전히 여전히 아름다운 너에게 이 말을 전하네 굿바이 러브 마음 깊이 빛을 밝혀준 그대 이제 굿바이 러브